네 안녕하세요 신현대가 박정현입니다 가끔씩 애기야 선물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예요 별나도 괜찮아 무조건 샤워를 하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깨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 여러분 무조건 선크림은 꼭 발라요 두 개가 싸우고 있는데 가족과 핸드폰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의외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얇고 높을 것 같대요 자작한 배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신현대우 박정현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